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월간 최적 11월 호니까 11월 내에는 올려야 되겠고 그리고 수능 끝난 이후에 선생님도 한창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수능 이후에 그렇게 놀아보지 못했거든요. 내년도 강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바로 강의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교재 개발 등등.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끝나면 다들 그냥 수능 선생님들은 노는 줄 알아요. 쉴 수 있죠. 당연히. 선생님들도 1년 커리를 쭉 열심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은 놀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월간 최적 11월 호. 왜 마지막이지? 그 뒤에는요. 다음 12월 호 부터 12월 호 부터는 그냥 우리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걸로.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믿고 따라준 제자들. 수능 끝난 이후에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선생님 저 그냥 게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냥 자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남는 시간을 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시간이 많지만 심심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영상 끄시고 게임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목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잉여인간 그리고 잉여시간. 여러분 잉여인간이란 말을 잘 쓰진 않죠. 그냥 뭐 잉여다. 이런 얘기를 좀 쓰기도 하고.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 가만히 쓰는 말을 들어보면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루저 비슷하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루저란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잉여인간으로 남지 말고 우리. 왜냐하면 이 잉여인간의 특징은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뭔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좀 쓸모없다. 근데 그게 본인만의 탓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영상에서 쓰는 잉여인간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아 나 왜 이렇게 살지? 수능 끝났다고 해서 너무 그냥 뭐 나태하게 산다. 이런 친구들을 그냥 잉여인간이라고 부른다면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잉여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선생님이 뭐 다수의 DM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수능 끝난 이후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안 하냐.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뭐 여튼 무슨 걸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2024학년도 대수능이 끝나고 나서 너무 너무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지독히도 할 게 없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할 건 있는데 그걸 해도 시간이 좀 남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잉여인간이 되지 말자. 잉여인간. 높. 잉여시간을 잘 활용하자. 남는 시간을. 왜냐하면 벌써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수능 끝난 이후에 분명 본인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 근데 계속 잘라 그래. 그러지 말라 그랬죠.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봅시다. 아니 뭐 선생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설거지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고마움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니 뭐 집안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집안 청소. 어떻게 집안 청소를 부모님께서 특히나 어머님께서 이렇게 다 챙겨주셨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자기 방만 청소하지 말고 나가서 청소를 하는 거죠. 빨래도 자기가 다 하고 이게 상당히 원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자 빨래하자. 이불 개자. 방 청소하자. 아니면 무슨 설거지 하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건 좀 뒤에 가서 그냥 살짝 팁 비슷하게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죄책감을 좀 덜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책감을 덜면서 잉여 시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 게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도 좋은데 선생님은 게임을 이제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게임도 좋은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의 막 가슴 한가운데 뭔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죄책감 같은 게 있어. 아 나 계속 이걸 막 밤새서 해도 되나? 어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죄책감 같진 않죠. 여러분 영상을 계속 봐. 드라마를 보는 거 좋아. 근데 그 드라마도요. 나름 영양가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 그럼 죄책감이 좀 줄어요. 자기의 진로와 맞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어 로스쿨을 가고 싶어. 로스쿨을 보는 거야 그냥. 드라마를. 아니면 뭐 변호사 관련된 여러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드라마만 보면 뭐 변호사가 한창 인기를 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자기 꿈과 관련된 것들을 접할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좀 확인하면 벌써 이제 5분이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막 한 시간 정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만 전달해 드리면 우선 그냥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하시면 아주 시간을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잖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 알아요. 대학 가면 너무 바빠. 어 방학 때 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닐걸. 너무 바쁠걸. 어 그래? 뭐 친구들 보니까 막 대학 가서 따던데. 그 대학 가서 딸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땡겨서 어 지금 이 시기에 따두면 아주 크게 쓸모가 있어요. 나중에 뭐 장롱면허로 그냥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운전면허를 따는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운전면허 따기. 선생님 너무 추워요. 영상을 그냥 끄시면 됩니다. 의지 가진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어 너무 추워요. 선생님 뭐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운전면허를 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책 읽기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 안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은 또 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 특히나 그 정법 공부를 하거나 사회문화 공부를 특히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친구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너희들한테 주어질 텐데 그때 대학 가기 전에 이것만 해도 정말 크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너희들은 자본주의에 상처받게 될 거다. 어떻게 상처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피부로 확 와닿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쓰다 보니 너무 당연한 듯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 그대로 이 제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면 당장 여러분 자본주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본주의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명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거의 뭐 그냥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자본주의에 관련된 책들이 많죠.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라는 책도 있고요. 그 책은 자본주의 역사들을 정리한 건데 약간 좀 좀 헤비해. 학술서 같은 느낌이야. 다양한 철학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적인 이야기 나와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기 전에 자본주의 사용설명서와 이게 이제 한 세트거든요. 책장사 같은 느낌인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여러분이 EBS 다큐프라임을 아마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선생님이 뭐 EBS의 강의 한 10년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EBS가 다큐멘터리 맛집이거든요. 다른 데도 많아요. 뭐 MBC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거나 EBS의 이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그것을 책으로 편집한 내용이라서 술술 읽힐 겁니다. 아주 큰 저항 없이 잘 읽힐 거예요. 그 다음 얘랑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설명서. 그 다음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러분 진짜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하는 순간 갑자기 좀 정치색을 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옆에 연도를 붙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나온 개정판은요.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정치색을 최대한 뺐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무슨 뭐 이게 나라냐라든지 뭐 이딴 식으로 나라를 돌리면 어떡하냐 이런 그냥 국가에 대한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특히나 뭐 사회 탐구에서 특히나 생활과 윤리 혹은 윤리와 사상 정치화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회계약서를 나오잖아요. 사회계약서를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시험에도 등장했던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 좀 나름 재미를 느꼈던 친구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 진짜 이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반향성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국가에 대해서 각종 철학자들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치색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이제 막 댓글창에 막 또 뭐냐 뭐 또 뭐 특정한 정치 성향에 좀 편중된 그런 작가의 책을 소개하냐 그런 얘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자 그 다음 소설은요 솔직히 뭐 소설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고요. 그 다음 까미의 이방인은 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관심이 드는 친구들은 드디어 부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조리 이 부조리라는 말을 지금 막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 부조리는요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릅니다. 말도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부조리라는 느낌은 근데 이 알베르 까미가 원래 이제 부조리 3대 세트라고 부르는 아 잠깐만 너무 길어지겠다. 자 어쨌거나 이 이방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저 책 읽는 게 그렇게 썩 저 취미에 맞지 않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그런 두꺼운 책을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읽습니까 하는 친구들은요 천명관 작가의 고래단 책을 읽으시면요 어 나는 진짜 책을 잘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막 약간의 판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재밌어요. 너무 글을 잘 써. 아니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어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재밌는데 느낌을 딱 갖고 그 600페이지가 넘는 그 분량을 진짜 하루에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책으로서 천명관 작가의 고래 소설이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소설 작품인데 이걸 딱 읽고 나면 어떤 큰 교훈이 남느냐 그런 건 아닌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신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어 잠깐만 600페이지 넘는 책을 내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그런 능력을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천명관 작가의 고래 강추합니다. 아 에세이는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선생님 연구실의 그 조교들 중에 그렇게 달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 친구가 막 전파한 거죠. 다른 친구 입장에선 막 전파당한 게 아니라 전염당한 거예요. 전염 이제 가면 비슷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라톤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아마 선생님 연구실의 절반은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완주한 친구도 몇 명 있어요.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달리기를 못하거든요.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요. 본인이 작가인데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도 내 건강,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소설가 뿐만 아니라 에세이스트이기도 한데 달리기를 주업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되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자료들 좀 찾아보시면 저 사람 마라톤원가 싶을 정도로 몸관리를 엄청나게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라톤 완주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의 일부 그런 종목들과 그런 어떤 좀 라이트한 그런 경기도 있어요. 철인 3종 경기 하면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동안 마라톤 뛰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야 되잖아요. 살짝 좀 라이트하게 좀 줄이는 그런 경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야 달리기가 좋아. 다 함께 달려보자. 달리기 안 하면 너 안 돼. 큰일 나. 이런 책은 아니고요. 진짜 달리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달리기에 대해서만 근데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막 생길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뭐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좀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런 뻔하지 않은 얘기로서 삶에 대한 대각 자극을 받아. 그럼 선생님은 달리기 안 하시는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달리기 말고 예를 들면 헬스장 가서 웨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좀 웨이트도 싫어요. 그럼 걷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산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악기 배우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운동이 그것만 있습니까? 수영도 마찬가지죠. 달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도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길지 않은 분량이고 300페이지가 안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분명 여러분들 읽을 때 나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타깝게 이 책과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팁을 드리면 선생님도 이것저것 OTT 서비스를 구독을 해요.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많이 보는데 그 책도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한 달에 한 9천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러면 또 뭔가 또 책파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를 해서 되게 큰 접근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OTT 서비스를 하나 갖고 있어. 넷플릭스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재미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어. 근데 밀리의 서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밀리의 서재는 첫 달이 무료거든요. 첫 달이 무료니까 한번 해보시고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있는 책도 상당히 많겠죠. 우리나라 알기로는 가장 보유한 책이 많은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들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천명간 작가가 밀리의 서재에 공개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로 살 수 있는 강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강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천명간 작가의 고래는 어디 도서관 이런 데 가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신 있다. 그냥 서점 가서 펼쳐놓고 단순히 읽어버리신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아침 일찍 가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딱 읽었을 때 오후나 저녁 늦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 책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밀리의 서재 없어. 기타 다 이거는 이 책은 제자들한테 몇 권 사준 적도 있어요. 우리 조교한테 선물로 준 적도 있고요. 아티스트웨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엄청 막 뭐 큰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예술가가 아닌데 뭐 이거 꼭 봐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창작활동이 아닌 그런 말 그대로 저는 직업이 아티스트가 아닌데 이 책이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 아티스트웨이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길이란 뜻이 아니고요.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도록 막 시키거든요. 모닝 페이지를 작성해봐라. 선생님이 요새는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한창 이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이 적힌 대로 좀 한 1년 2년 정도를 지내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요. 그때 선생님도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다양한 그 어떤 가사에 대한 구상도 많이 했었고요.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적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적을 게 없으면 전날 먹은 반찬이라도 적으세요. 어제 어제 뭐 먹었지? 어묵볶음은 먹었어. 김치 먹었어. 적다 보면요. 다음날은요. 내가 그래도 어젠 적을 거 없어서 그냥 먹은 반찬이라도 적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라도 적자. 차라리 지나가서 보던 꽃 이름이라도 적자. 하다 보면요. 그게 매일 매일마다 컨텐츠가 교치지 않도록 여러분 쓰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막 촉발하기 시작해요. 빵 터져. 자 내가 어릴 적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요. 적다 보면요. 길게 안 적으셔도 돼요. 단 몇 줄만 적으셔도 되거든요. 적다 보면 아 맞아. 그때 내가 친구한테 참 아 서운하게 했었는데 아 그 친구 요새 뭐하고 싶어할까? 그냥 그 친구한테 연락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음악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이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림 그리는 친구들 글 쓰려는 친구들 뭐 혹은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등등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너무 허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삶이 창조성이라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한테 강추 강추 강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약간 좀 더 바꿔주는 책이거든요. 그 다음 다큐멘터리 보기 이거 좀 옛날 다큐인데 눈물 시리즈가 있어요. 큰일 났네. 벌써 이거 20분 가까이 됐는데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왜 다큐멘터리가 옛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거의 뭐 우리나라 명품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거의 정점을 찍었던 그래서 영화화 하기도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지금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죄책감을 덜면서 영상을 보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아마존의 눈물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 관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또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엄청난 그 현지조사 그러니까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 기가 막혀 진짜 대단해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사회문화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을 겁니다. 누들로드 이게 또 엄청나요. 이게 보면 아니 잠깐만 누들? 누들? 면인가 면? 그렇죠. 면 요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재밌냐면요 이것도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다큐인데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서 재밌어. 무슨 말이냐 그냥 재미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우리가 먹게 되는 국수? 국수? 국수가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 이거 하나 가지고 전 문명을 탐사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언제 적에 국수를 처음 먹었냐 이 국수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서 심지어는 막 나레이션 같은 데 보면 야 국수를 찾아 산말리 막 떠나는데 최초의 인류 문명이 국수를 먹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국수가 크게 인기 있는 요리가 됐을 거라고 될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나레이션이 나와. 아 뭐 굳이? 굳이 저런 얘기까지? 근데 하다 보면 뭐 파스타 뭐 그 다음 스파게티 우리의 뭐 국수 우동 라면 뭐 할 거 없이 다 등장해. 근데 그거를 문명 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납니다. 보시면 그래서 아마도 또 사회문화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누들로드를 보다 보면 잠깐만 이렇게 전파돼가지고 직접 전파 문화융합 어 장난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심심할 때 계속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어 다른 그 더 재밌는 어 재밌는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어 영화 아 영화라도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어 그런 여행? 음 그런 채널들이 많겠죠. 근데 그거 말고 어쨌거나 EBS에서 만든 세계 테마기행은요. 나름 그 현지의 모습에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어 그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게 뭐 대학 교수님일 수도 있고 여행 작가일 수도 있고 등등 그 다음에 영상미가 아주 뛰어나죠. 영상미가 여긴 이제 방송국이니까 어 그 다음에 또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어 그 영상으로 되게 이제 좋은 그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자기 가보고 싶은 데를 먼저 딱 찍어. 아마 웬간한 데는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하도 오랫동안 진행됐던 프로니까 아 이거 먼저 다 아니걸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정말 이거는 윤리 쪽에서 혹은 철학 쪽에서 재미를 느꼈다는 친구들 그 다음 법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꼈다는 친구들은 삼부작이거든요. EBS 법과 정의 법과 정치가 아니고 법과 정의 삼부작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나 아니면 정법 공부했던 친구들은 보면 이건 대박이다. 내가 이거를 미리 보고 시험을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특히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잠깐만 저 멘트는 시험에 나오는 그냥 그 지문인데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를 주는 게 예를 들면 롤스를 자기가 좀 배웠어. 롤스의 사고 실험이 있어. 원초적 입장? 뭐 무지의 베일? 등등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의 텍스트로 혹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강의 설명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땐 정말 실험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사고 실험을 해요.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누가 먼저 사망한다면 상속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자기 처지를 한 명 한 명 세팅을 해줘. 너가 첫째 큰 딸이라고 생각해보자. 소득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갖는 게 좋을까? 근데 그 비짐은 어쩔까? 심지어는 자 정의란 무엇인가? 빡!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를 떠올려 보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나와. 딱 나와. 딱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딱 나와. 당연히 그냥 연기겠죠. 연기.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시각화해서 그 다음에 그 진행하시는 분이 선생님처럼 법 전공하신 법학을 전공하신 소설가 분께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풀이를 해나가는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지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을 덜고 그 다음에 좀 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되겠습니다. 끊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탄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2탄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2024학년도 대수능이 끝났는데 대수능 끝난 친구들이 지금 메가스터드 사이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아 살짝 문만 띄워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보세요. 보세요. 많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영화를 어떤 걸 볼 것인가 뭐 등등이 있는데 우선 음악 듣기만 살짝 운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좋아한다고 해요. 음악 좋아하세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건지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건지 진짜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노래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되나요? 안 되긴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음악 좋아한다는 게 누군가는 선생님처럼 음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단순하게 내 취향이야. 들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져. 들으니까 그냥 멜로디가 아주 감성적이고 근데 음악은요. 진짜 선생님이 왜 음악을 좋아하냐면 음악은 그 음악을 처음에 딱 기억하도록 만든 그 당시에 냄새까지도 소환해냅니다. 아 이건 진짜 엄청나. 아직도 기억나. 소름돋아 지금. 예를 들면요. 뭐 선생님이 락 음악하니까. 원래 이제 락 음악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밴드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처음에 여러분들을 딱 잡아 끄는 어 좀 삐끼 같은 삐끼가 좋은 말 아닙니다. 호객행이라는 아 오세요. 잡아 끄는 잡아 끄는 밴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잡아 끄는 밴드와 선생님 당시 잡아 끄는 밴드가 달라요.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때는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락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넥스트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신혜철 씨 고 신혜철 씨 크 또 많은 또 아 자 할 얘기는 또 그냥 여기서 접고 넥스트 음악을 딱 들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음악이 어떤 장르일까 단순하게 락 음악으로 묶이기에는 락 음악 안에도 너무 이제 세부 장르가 많으니까 하위 장르가 원래 한 120개 있다 그래요. 솔직히 120개라고 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거고 락 음악 안에도 장르가 예를 들면 뭐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펑크 계열이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스레쉬 메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그냥 하드락 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90년대 이제 얼터너티브 락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혹은 코어 하드코어 하드코어라는 장르가 좀 따로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데스메탈 근데 데스메탈도 그냥 단순하게 데스메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브루털 그 다음 스피드메탈 프로그레시브 락 그 다음에 또 뭐 그런지 락 뭐 등등 엄청 다양해요. 이게 근데 각 장르마다 대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 어 저 메탈리카 음악을 딱 듣고 이제 꽂힌 거예요. 완전 꽂혔어. 근데 음악을 듣다 보니까 메탈리카만 있는 게 아니야. 메탈리카는 그냥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헤비메탈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름이 오죽했으면 메탈리카겠습니까? 근데 메탈리카 음악이 너무 세. 메탈리카 음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거고요. 멜로디를 더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템포를 조금 더 느리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컬 성향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가져갈 수 있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센 팀들은 많아요. 메탈리카보단 선생님 밴드 음악이 더 강한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하는 거냐면 취향과 유행만 따르지 말고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장르를 파악하게 돼요. 발라드 들어도 좋죠. 발라드 발라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발라드 근데 발라드는 그냥 감성 보컬만 발라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발라드는 그냥 원래 사전 찾아보세요. 미녀의 미녀 발라드의 뜻이 미녀예요. 근데 뭐야 미녀야.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미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간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민간에서 나오는 노래가 가장 먼저 무슨 내용을 담겠습니까? 사랑을 담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담아서 노래할 때 선생님처럼 막 으르르 으르르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감미로워지고 템포로는 살짝 느려지면서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은 되게 감미롭게 부르기 위해서 눈을 살짝 감고 선생님 같은 음악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노려보는 음악 노려보는 음악 와저도 또 합주하고 와가지고 지금 목상태가 말이 아닌데 어쨌거나 장르를 파악하면서 체계적으로 듣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영화도 똑같습니다. 너 영화 좋아해? 영화 좋아하는데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영화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한 감독의 작품을 따라가면서의 흐름도 보는 것도 상당히 큰 재미를 주는 거고요. 한 장르 안에서 다양한 감독들의 영화가 왜 이렇게 한 장르로 묶일까? 아마 공부할 때 선생님과 같이 했던 친구들 알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을 묶는 거예요. 아니 라그막이 하위 장르가 120개라 한들 120개 싹 다 묶으면 라그막이죠. 근데 라그막 옆에 만약에 또 여기에 힙합이 있다고 쳐요. 라그막과 힙합은 또 같으면서 달라. 같은 게 뭐가 있지? 같은 게 있어요. 약간의 정신적인 게 같을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지향점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밴드 음악 하면서 선생님처럼 질러대느냐 등등의 방식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어느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합주 보러 왔던 친구가. 넌 그렇게 목을 혹사시키냐. 왜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막 아 하면서 내질러 와야만 되냐.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렇게 내질러야만 들어줄 것 같아서. 무슨 말일까요? 진짜 선생님이 하는 음악은요. 스루시메탈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되게 좀 누가 보면 거창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체제에 대한 비판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저항정신을 담아서 의자 음악을 할 때. 근데 그게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투덜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회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주 멀쩡하고 완벽했다면 감미로운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사람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을 담는다면 감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노래할 때 아마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약간 휴머니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같은 음악을 하려면. 근데 이상해. 휴머니스트가 하는 음악인데 우웅 하면서 막 엄청 목소리를 쥐어짜고 스크리밍하고 그라울링하고 창법 중에 하나인데 왜 저렇게 노래 불러? 그렇게라도 해야 들어줄 것 같으니까. 왜 쟤는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음악 할 때. 왜 저렇게 화가 난 목소리를 담을까? 무엇에 화가 나 있을까? 그 화가 난 대상은 누구일까? 그 대상이 한 인간일까? 아니면 어떤 제도일까? 체제일까? 자신이 처해지는 상황일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더하면 지금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잉여인간 시리즈는 유튜브 최적TV에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업로드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지만 아마 이 영상을 살짝이라도 좀 봤을 때 선생님은 그래도 좀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것처럼 다이어리가 알록달록 예쁘게 있진 않고 그래서 그냥 수첩 같은 거 사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썼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방위 문화 게릴라. 크! 나는 전방위 문화 게릴라가 되겠어.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욕심이죠. 솔직히 욕심. 근데 다방면에 레이다를 딱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이것저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깊진 못해요. 아직 보여드릴 거 한창 남아있긴 하지만 막 소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의도 별로 없고 다큐멘터리도 막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볼 만한 것들은 참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다시 여러분 나이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선생님의 어떤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특출라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내가 그래도 10대, 20대를 살면서 음악을 들어도 체계적으로 들으려고 했던 노력했던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서 음악 얘기하면 크게 막힘 없이 소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태도와 자세 때문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들이 워낙 많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냥 두 달, 석 달 지나버리면 통으로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느껴지는 아주 큰 좀 허망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딱 계획을 세워서 놀 때 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운전면허도 따고 운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악기도 좀 배워보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악기 말고 언어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인여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작을 알리는 인여인간 시리즈를 준비해봤고요. 자 12월호부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양보를 합시다. 물 양보예요. 선생님 양보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12월호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2025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월간 최적 시리즈를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유튜브로 넘어가셔서 구독 당연한 거.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대학 갔다고 구독 끊지 마시고 그거 좀 놔두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막 수능 끝난 이후에 막 구독자 수가 줄어. 왜? 나도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인가? 알람 설정인가? 알림 설정이라고 하시다. 근데 뭐 알림 설정보다는요.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필요. 요새 보니까 여러분 구독은 됐고요.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이런 게 트렌드던데 너무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다 됐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구독 필수. 영상이 마음에 든 친구들은 여기서 좋아요를 누른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최적TV로 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화면 구성을요. 그 책을 딱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책, 도서 이름만 적어드렸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름만 좀 적어드렸는데 다음 시리즈는 아마 락마에게 입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을 락으로 살래, 팝으로 살래? 여러분, 선생님은 인생을 락처럼 살아왔지만 쉽지 않아. 팝처럼 사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 팝이 무슨 말에 줄인 말일까요? 팝, 팝. 락은 줄인 말이겠습니까? 줄이면 안 하죠. 팝. 파퓰러에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락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음악적인 지식을 지식까지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냥 넋두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참 시간이 훅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에 월가초적 12월호로 또 우리 연구실 안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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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